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평양, 함웅, 원산, 사리원, 기타 등등의 중요한 도시, 이 도시마다 사회안전성, 경찰, 경찰 조직 내에 폭동 진압 부대를 만들고 있는 이 조항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북한도 점점 사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지속되는 실정과 또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인민들의 삶이 완전히 죗더미로 변하면서 더 이상 북한의 인민들도 앉아 죽나 굶어 죽나 나가서 한바탕 하다 죽나 이제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적대계층의 또 최하층의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평양 같은 출신 성분이 가장 좋다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평양에서도 심지어 이런 이상한 징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성이 지속적으로 내부 동양 보고서를 김정은에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군중 심리가 매우 심상치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엉뚱한 유언비어가 찬 거라고 이것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저치못한 이런 집단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열병식 때 매우 특이한 부대가 나왔습니다. 바로 시위경찰을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시위진압 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방패도 있고 또 이제 흰 권총 지갑에 권총을 다 차고 있는 권봉도 있고 이런 특이한 부대가 나왔는데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사람들의 질서 유지가 안 될 경우도 없고 대모도 단 한 건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시위진압경찰부대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폼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 부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의 대모가 없었지만 대모보다 더 심각한 군중 심리가 발동이 돼서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못한 엄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 그 전에 김정일 정권도 북한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예측불허하고 어떤 반체제 성량은 아니지만 그 성량 자체가 엉뚱하게 분출이 되면서 반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평양 개선문이 있고 어릴 경기장에서 이란과 평양 북한 축구팀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란 선수가 실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여기에 올바른 판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싸움이 붙었는데 이것 때문에 평양시 군중들이 갑자기 볼대같이 들고 일어나서 물병을 던지고 병살을 던지고 돌 던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축구 때문에 발생했는데 성량 군중이 어느 순간 누가 욱하고 분위기를 잡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적인 신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회안전선 경찰이 갱급 투입돼서 성란 군중을 풀면서 축구단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나오는데 심지어 버스 타고 나오는데 그 버스를 완전히 둘러싸서 이란 선수들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란과 북한은 형제국가입니다. 반미를 기점으로 해서 이 두 국가는 완전히 혈맹국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혈맹국가와의 축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토키하고 축구할 때 토키에 대한 그런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토키는 우리하고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선적인 축구를 하는 겁니다. 한일전하고 다른 거죠. 이란과 북한은 거의 형제국가이고 반미국가인데 이란 축구팀인데 이런 식으로 적대감정을 보이면서 북한 50만 군중이 거의 잡아 죽일 것처럼 이렇게 항의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이게 군중심리가 묘하게 발동될 경우에 반체제 군중심리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걸 처음 느꼈고요. 두 번째는 김정일이가 사망했을 때인데 북한중앙TV가 김정일의 사망 영상 운구차를 날아가는 이 영상을 생중계로 쭉 했는데 이 군중들이 막 따라 나가다가 갑자기 군중의 맨 뒷부분부터 정체불명의 고함서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함서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간부놈들이 김정일 장군님을 잘 모시지 못해가지고 장군님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간부들에게 이제 막 돌이 날아가고 신발장이 날아가고 병이 날아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김정일 장례식 운구차가 앞에서 나가고 군중들이 막 따라 나가는데 나중에 뒤에서 소요판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김정일 장군에 대한 애석한 마음인지 또 김정일을 정말 죽이고 싶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겸허하게 분출해가지고 군중을 선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당시도 생중계를 쭉 하다가 막판에 중단시켰습니다. 왜냐? 통제가 안 되고 군중 심리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간부들에게 막 던지는데 그게 김정일에게 던지게 되면 다 죽으니까 마치 이제 그 간부들에게 김정일의 죄를 묻는 것처럼 군중들이 막 남동을 피운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이 경지장에 거의 수십만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때 군중이 막 김정은이 직접 나와 있고 무장한 군인들이 막 곳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있다고 해도 이때 돌출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청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출 행동은 없었지만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던 일부 북한 주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물론 연설 내용은 전체는 완전히 형편없었죠.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불구하고 나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갔는데 딱 엉뚱한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는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전쟁하지 말고 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을 침략할 의사도 없고 전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떠들어댔어요. 자 이 말을 들은 평양 시민들 이 군중들이 상당히 충격이 온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반세기 동안 미제와 남조선 괴례라고 하는 뭐 이런 적대 집단과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고 이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허리띠를 쫄라매고 국방용으로 나갔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굶어 죽어도 그런 명분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남쪽의 수계가 와가지고 전쟁 안 하겠다고 하니까 순간 이 군중들이 우성우성했고 분위기가 아주 싸하게 움직였던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나중에 국가보위부가 이때 참석했던 사람들 동향을 쭉 조사해보니까 김정은 정권에 도움이 안 됐다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연설을 시키면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한 3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았고 돈을 안 주는 바람에 그때 김정은이 완전히 빡쳐가지고 군중들을 모아놓고 분위기가 자기에게 도움된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탈문서 XX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남쪽을 완전히 비난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자유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인민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통제되는 그야말로 이제 인권벌모지이고 독재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은 겉에서 표출되는 이 감정하고 실제 마음은 항상 이중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나와가지고 막 울부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는 저거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슬픔보다는 속으로 웃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정권이 경찰기동대 그러니까 방패까지 무장한 무장 경찰을 대고 도시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변화가 임박했다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현재와 같은 독재국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상행위 장사하거나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들을 억압해가지고 더 이상 체제 유지가 안 될 위기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줘야만 북한 정권도 살고 인민도 사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좀 풀어주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이제 분출된 여러 가지 욕망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정권이 한 단면으로 우리가 분석을 추적해보면 변화가 임박했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붕괴든 아니면 새로운 변화든 그런 큰 흐름의 물줄기에 둥이 올라타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다양한 소식과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또 팩트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 24시를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